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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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데기를 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예쁘게 썼어요 맛있나요? 무슨 맛이죠? 커피 개피 네? 이제 어딜 가죠? 이제 민서가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노래방에 가볼 거예요 날씨는 좋지만 날씨는 좋아요 수고해요 뭐가 좋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는 노래방 여기 아니? 맞다고? 맞다고? 왜 그래? 아 맞네? 왜 이렇게 조롱한가 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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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영상에 올려주... 너 유튜브에 올려도 짠사람말 하지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라며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도 짠사람말 하지마 영상은 영상으로 보면서 영상을 찍어 주면 안 돼 영상은 영상이 생긴 영상이라서 영상은 영상이 생긴 영상이 생긴 영상이 생긴 영상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